SK하이닉스가 현존 고대역폭 메모리, HBM 최대 용량인 36GB를 구현한 HBM3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3월 HBM3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고객에게 납품한 지 6개월 만입니다. SK하이닉스는 HBM3 12단 양산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게 공급할 예정이며, 엔비디아 측에 가장 먼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회사는 HBM3 12단 제품이 AI 메모리의 필수적인 속도와 용량, 안전성 등 모든 부분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.